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? 옛날 장산이라는 곳에 남을 흉내내는데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진 범 한 마리가 살았다. 이건 네가 만든 세상이야. 그럼 이게 다 내 기억을 훔쳐서 만든 무료라. 왜 노는 거야? 나 김두한이다. 아 진짜 환자라. 앞으로 한 시간 그 안에 무조건 홍조를 찾아야 돼. 여자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. 죽여버릴 거야. 난 명주 씨를 뜯어버리라니까요. 왜 이걸 놓지 못하는 걸까? 놈의 목적은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거였어.